한 번 더 체크타임을 찾아준 반가운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분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미인대회 수상자이자 세월이 지나도 여전한 방부제 미모의 소유자입니다. 1983년 미스코리아 임지연 씨입니다. 다시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. 오늘의 게스트는 미스코리아 임지연 씨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. 미스코리아 임지연입니다.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역시 미스코리아 인사로. 사실 전에 저와 방송을 같이 했었고. 그리고 손님 한 종합도 못 뵀어요. 네 제가 방송 그때 하고 나서 제가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했어요. 아 그래요? 네 네 네. 조그마한 음식점을 이제 레스토랑을 문을 열어서 지금 한 4년 정도 됐네요. 아 그래요?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제가 또 요시갑에 또 관심이 있는데 혹시 어떤 메뉴를 하시는 건가요? 저는 저처럼 이렇게 예쁜 양고기. 양고기가 임지연 씨입니다. 양고기가 예쁘면 어떡해요. 이렇게 예쁘신데 또 요리까지 잘한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불공평하네요. 아니 저는 굉장히 놀란 게 아까 84년도 미스코리아시라는 거에 놀랐고. 아니 올해 57세라고. 아 이 나이 나이. 사실. 1984년 미스코리아였죠? 네 네. 당시가 몇 살이었어요? 제가 스무 살이었어요. 아 스무 살. 딱 성년이 되자마자 이렇게 또 대회 나가신 거잖아요. 그렇죠. 제일 예쁠 때.